벗어줄 순 있어 들어와서 아이 그런거 말고 아예 기부를 기부가 안된다고 이 사람아 언젠간 되겠죠 언젠간 그래 언젠간 하면 그때는 없을거야 야스나야 땡길까요? 가 오 야스고 지금? 노란핀 노란핀 한템 낙하산 펴야겠는데 낙하산에 피라고요? 아냐 피지마 피지마 이미 폈는데? 괜찮아 안피고도 갈 수 있고 피고 갈 수도 있고 난 멀리 갈라고 얘네 경찰서에 떨어질려나? 경찰서 3파트에 떨어질거 같은데요? 아 3파트 디그자 아파트에 떨어질려나? 디그자랑 경찰서 가겠는데 꼬라지 보니까 한 명은 카페 갔나 아 카페 아 교회 간다 응 알았어요 두 팀이라고 네 5파트 한 놈 5파트 난 빌라 한 명 3파트 피엘형 앞에 피임대로 왔는데 아무도 없었네 3파트 한 명 내렸고 카페 나 그럼 피엘형 옆에 빌라 가야겠다 3파트 옆에 빌라 헐 나는 그럼 벨렁립 뒷집을 털어야 되겠다 무서우니까 내도 되죠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예의상 모르셔는거죠 이런 길어먹을 권총도 안나와 스크스 스크스에 보정기가 한 번에 나오네 짧았네 뭐야 파고파랑 점사하라고 스크블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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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플랫밴드에 피엘 형을 백업 가했나봐 얘 어디 내렸어요? 첫번째에요? 두번째에요? 첫번째에서 지금 발소리 들렸어 뭐야 로키 온거냐? 네 저요 저요 첫번째 첫번째 잠깐 잠깐 발소리 난다 여깄어 여깄어 대칭에 뭐야 이 새끼야 Sacred bit 웃다가 웃다가 맛있는데 살이 걸레는 것 같은데 아 얘 당황 했어 문 열자마자 얼었어 어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판 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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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아파트에서.. 소리 계속 나는거 같던데 첫번째 아파트 총이 없었나? 왜? 그 빈손으로 왔지? 없었겠지 아파트 하나에 총 하나 안나왔나구요? 나도 샷몬이 단전? 카우파리라 아니 근데 맨손이었어 완전히 삼맥 가방 하나만 떡하니 들고 왔어 쿠팡맨이었다는 배달 끝났네 그런가 퇴근길에 나한테 들렸나 잠깐 어 아파트 쪽 겁나 시끄러운데 비움에 쿠팡 루시 놀래라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 나니까 놀랬지 저도 갑자기 놀래가지고 쏠뻔했어요 사실 뒤돌아봤는데 갑자기 너네 오빠를 현원에서 전력 집주하고 있었어요 아 아깝다 싸버릴걸 가방 남는 거 하나만 줄 수 있는가 아파트에 있는데 많은데 응 XMG 쓰시는 분? 블랙팬드요 2판은 쓰려고 카페가 꽝이네 오 오빠 응 안녕 어 총소리 누구야 Haida thor 루시atiques으로 쏜 것 같던데 나 저 쪽으로 총 하시고 지나갔는데 보라스 보라스 500km 내 쪽 나로 settled 살리는 게 바로 앞에 안 보여요 여기 여기 벽 한 Kobbe 살리러 간다 뒤에 뒤에 루시 뒤에 루시야 나 살려 루시 나 살려 뒤에 온다 얘 밖에 있네 딸피 샷 정리 난장판 여기 대용량 탄창 놀래라 여기 헨벨 레벨 3 있어요 제가 먹을게요 뚝배기 깨졌어 여기 3뚝 여기 레벨 2 있어요 구상 있나? 놀래라 이 친구인데 진짜 놀랐네 UMP 헤드 맞고 터지네 왠지 씨 네 그새 도망갔어요? 빨리 와요 네? 왜요? 여기 가져가요 지모 왔는데 벌써 끝난거 같아가지고 벌써 끝난거 같아가지고 EAC 조끼 없네 얘네가 거기 건너편에서 생존자들인가? 응 그런거 같아 2명이였어요? 3명 내가 3명 내가 3명 잡았어 내가 하나 잡고 마지막거까지 내가 3명 아 여기 스카 있네 누가 5탄만 먹어갔어 말도 안하고 어? 왜? 얘기해야돼 그걸? 얘기해줘야죠 피해 놈이시구나 30발 30발 먹었다 30발 아니 스카 먹으라고 말해줘야죠 나 M16 들고 있는데 M16 좋은데 왜 바꾸실래요? M16이랑? 나? 네 나 M16인데 아 내 5탄 너무 없다 나 100발 나 22발 22발 아싸 삼산빌런이 되버렸다 삼산빌런이 되버렸다 자 팀킬 죽여놓고 어 미안해요 이러고서 살려드릴게 으하하하 나 사실 귀오빠 살리기 전에 어 너한테 쏘고 있었잖아 내 때문에 오빠 쏠뻔했어 아 쏘지 썼으면 피해 오빠를 아 나를 피해 오빠를 쏘고 있었어요 아 그래? 뭐 쏘지 그랬어? 아깝다 내가 말을 멈출걸 계속 썼을텐데 너 쐈으면 우리 전멸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요 저 제가 지금 왔으니까 잡았겠죠 제가 난 죽었겠죠 흐흐흐흐흐흐흐 아 갑자기 팀킬하니까 그때 생각난다 2대1 상황에서 갑자기 집에서 피엘 님이 오 나 봤어 하고 절 쏴 버리고 마무리까지 그때 기억이 나네 며칠 전이었더라 후라이팬으로 내 뚝배기 깠는데 뭐 그것도 생각나 난 나쁜 기억은 아니야 나쁜 기억은 아니래 난 즐거웠던 기억이라 아 8배 내가 써야겠다 나 4배 2개 있어 오 쿨하다 안 턴 집 어디입니까 안 턴 집 많이 털었어 이네 문이 안 열려 있는 집 근데 제대로 안 털긴 했다 여기도 네 여기 거의 뭐 제대로 안 털었어요 거의 털었어야지 아 애설 보정기 겁나 나오네 스크스 나오면 괜찮긴 한데 스크스 구했어요 스크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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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원 봐 야 뭐야 자기장이 뭐 이거 아 또 시가전이잖아 이런 어 루시아 죽겠다 사람은 그렇게 쉽지 쉽게 죽지 않죠 네 애들 우아치 타고 왔네 예 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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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랑 싸웠나 봐 아 그러면 온 애들이 죽은 거구네 뭐 아직은 내 아파트야 총알은 됐다 총알 지부해 주실 분 뭐 LK라고? 칠탄이 아예 없어가지고 지금 스카라 적고 있는데 네 칼? 5mm? 네 몇 발? 저 지금 10발밖에 없어요 음 22발 있는 사람한테 지금 저한테 오세요 저 288 블랙밴드 블랙밴드 어 나도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 나한테 오고 네? 나도 뭐 하러 가야겠다 아 여기 있구나 이리와 루시아 루시 어 밴드님이 나랑 가깝네 밴드님 나 좀 줘요 네 아 나 왜 백바지이지 네 여기 한 곳만 털고요 왜 흘려요 아니야 아니야 가져갈 거예요 주세요 흘린 거 아니야 흘린 거 아니야 흘린 거 아니야 바지 벗느라 ㅋㅋㅋㅋ 야 바지를 왜 벗어 4배 드릴까요? 아 4배 있어요 아니 갑자기 백바지 입고 있어 캐릭터가 4배 4배는 먼저 먹어 그 다음에 백바지 아파트는 다 털렸고 경찰서 털었나 애들? 안 털었을 거예요 경찰서 쪽에 내렸는데 처음에 털었나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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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끝에는 다 털었네 애들 여기 4배 또 있네 4배 없는 사람 없는 듯 없는 듯 여기 턴 거예요 털어 털어 안 털렸어 2배 아 무겁다 이상해 히알 왔어 이베일 날 벌어주셔서 어 후라이팽 살가 안 먹어요 스크스 쓸 겁니다 이쪽 끝집은 안 털었어 경찰서 진짜 안 털었나 본데 경찰서는 안 털고 그냥 와서 싸우는 것 같은데 끝집은 뭘 하나도 안 털렸네요 나이스 보정기랑 소연기 하나 남는 줄 압니다 저도 없어요 SR, AR AR 아까 거기 있었는데 SR도 없다 에이, 먹었어야 해 SR만 먹으면 되나 이번 판 정크래시인가? 개다 완전 수류탄 6발 안 무겁네? 아, 너 고급이지? 어, 여기 사이가가 두 개가 나란히 있네 무겁긴 한데요 아, 7탄 너무 많이 들고 있을 필요 없지 않나? 응, 스크스 쓰면 좀 많이 들어야 되지 않아요? 그래도 100발 이상 그래요? 딱 110발 들고 있는데 그 뒷면, 그 뒷면 되지 아, 딱 100발이구나 110발 110발 더 들고 더 들고 차 없음 차 있음 3파트 뒤에 아, 차고 해, 차고 해, 차고 해 아, 수류탄 하나 버려야 되나 연막을 두 개를 버려야겠다 연막 세 개만 챙길게요 네 쓸 일 없을 것 같은데, 이거 쓸 일 없으면 좋지 왠지 시가전 될 것 같은데 오른파드 대퀵 하나 남아요 AR 오케이 대퀵 챙겨놔 주세요 네 대탄이라서 보전기 필요하세요? SR 아뇨 있어요 SR 보전기 필요 없습니다 어, 차 소리 네 자, 참ja 차를 잡아봅시다 구멍아 경찰서 쪽으로 경찰서 쪽으로 저택 쪽으로 붙었어요 이거 네 루씨 있는 쪽으로 붙어 루키 있는 쪽으로 네 루키 님 쪽으로 할게요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어디있어요? 여기 앞에 작은 집 핑 찍어 꼭 핑 찍어야 보인다 여기요 여기 너랑 핑 바로 앞인데?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루시 조심 여기 내 앞에 있다 아 못 죽였어 딸 피하나 오우 샛! 오우 샛! 이쪽 계단으로 내려와요 내가 살려드릴게 계단으로 내려갈게요 어어 망했다 연막이다 내가 보면서 살려드릴게 아 저걸 죽일 수가 없네 조심조심 찻소리 하나 또 나요? 뒤로 돌았어 올라갈게요 저는 네 옥상 올라가세요 아 화염병 없는데 여기서는 이런데 화염병이 짱인데 조심조심 조심조심 어? 아하이씨 아이씨 저거나 보고 온다 온다 저거 온다 저거 온다 저거 온다 저거 더 와요 오케이 저거 온다 어? 옆에도 있네 양쪽 양 사이드 아하 하하 아 살릴 수가 없다 다 죽었어 밖에서 안 들어와 쟤네 쟤들이여 쟤들이여 배울생각이 없네요 한 20만원 한 20만원 아 미친 젠장 넘어갔다 아 미친 젠장 넘어갔다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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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망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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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들 들어왔어요? 네 하나 기절 안돼 올라온다 계단에 둘 수류탄 하나 올라왔어요 화장실에? 아 아깝다 화염병만 있었어도